북아프리카 서쪽의 스페인형 카나리아 제도 서단 라팔마섬에서 현지 시간으로 9월 19일 오후 3시에 쿤브레 비에하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9월 11일부터 6600여 권의 지진이 잇따르면서 화산 폭발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쿤브레 비에하 화산은 10월 24일 일요일 현재까지 한 달이 넘도록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규슈의 구마모토와 오이타 그리고 표가나 등의 지역에서 계속 지진이 발생 중에 결국 20일 수요일 11시 43분의 아소산이 폭발하여 분연히 3500미터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소산 대폭발은 일본 열도를 화산재로 뒤덮어 버릴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스페인의 쿤브레 비에하 화산과 마찬가지로 아소산 역시 조만간도 한 번 폭발을 하여서 계속 일본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 라팔마섬의 지진과 쿤브레 비에하 화산 폭발 그리고 일본 규슈의 지진과 아소산의 폭발처럼 지진과 화산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진과 화산은 특정 지역대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또 지진과 화산은 발생하는 위치가 비슷한데요. 발생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10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판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판들의 경계에서 지진과 화산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판들이 부딪힐 때 한 판이 다른 판의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화산이나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칠레나 일본은 해양판에 해당하는데 이 해양판은 판에 100km 정도까지 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물이 기화되면서 맘석이 높게 되고 이것을 마그마라고 부릅니다. 이 해체 상태의 마그마는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벼워 이로 솟구치는 성질이 있는데요. 이것이 일본이나 칠레에 빈번히 일어나는 화산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때문에 지진과 화산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레고리 지역의 지진과 화산 분화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규모 9.0 지진 발생 직후에 그 직후 탈랑, 우라피, 켈로트 이렇게 인도네시아의 세계 화산이 폭발을 하였으며 1952년 러시아 캄차카반도 9.0 지진 직후에 러시아 캄차카반도의 칼핀스키 화산과 베시미안이 화산이 폭발을 하였습니다. 2011년 9.1에 동일본대 지진 발생 전에 규슈의 중소형 화산들이 계속 분화를 하여서 일본 정부에서 2011년 2월에 마그마 주사를 했었으며 2011년 동일본대 지진 직후, 지진 피해가 많았던 도호쿠 지역 화산 주변 지반은 5cm에서 최대 15cm 내려앉았고 도호쿠 동일본 지역 등 21개 화산 주변에서 지진 활동이 이전보다 활발해졌습니다. 화산에서 발생하는 화산성 지진이나 분화구가 배출하는 증기량 증가가 빈번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1960년 칠레 9.5대 지진 직후에도 칠레의 코돈카우제 화산이 폭발을 했었으며 1952년 러시아 캄차카반도 9.0 지진 직후에도 캄차카반도의 칼핀스키 화산과 베시미안이 화산이 폭발을 했으며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규모 9.0 지진 직후에도 탈랑, 모라피, 켈로트 이렇게 인도네시아의 세계화산이 폭발을 하였습니다. 23일 토요일 일본 야만아시안 본부의 호지산의 호지산의 5개 호수 근처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바로 호지산바로압입니다. 작년 2020년 3월에는 일본 정부가 중앙방제회의를 열고 호지산의 대규모 분화가 도쿄도 등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논의했었으며 논의 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호지산은 분화한 지 불과 3시간 만에 도쿄 도심과 주변 도시들을 화산재로 덮었으며 이 여파로 자동차와 철도 운행은 정지되면서 물류가 막혀 식량 수급이 어려워지고 수도 기능도 완전히 중단이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분화했던 300여 년 전인 1707년 12월 호지산은 약 2주 도만 17억세 전부터에 달하는 대량의 화산재를 분출했었으며 당시 화산재 분출은 토사재해와 홍수 가옥 파괴 등 막대한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 재해 폐기물의 37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24일 일요일 오후 2시 11분에 대만 동부 지역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대만 북동부 이란 현에서 남쪽으로 22.7km 떨어진 나나우향이며 진원의 깊이는 66.8km입니다. 지진의 여파로 지하철 운행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대도시인 북부 타이베이와 중부 타이중 등 지역에서 최고 진도 4의 진동이 발생하는 등 대만 전 지역에서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또한 1분 후인 오후 1시 12분에 이란현에서 남남서쪽으로 16.6km 떨어진 다퉁향에서 규모 5.4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이 지진은 이란현 내륙 지역에서 40여 년 만에 발생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최근 동일본대 지진 당시와 유사한 지진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본대 지진 발생 한 달 전에 있었던 기후연 군발 지진이 최근 기후연에서 발생 중이며 동일본대 지진 발생 2주 전에 발생했었던 바누아투 대지진이 최근 계속 발생 중입니다. 최근 과거의 바누아투와 뉴질랜드의 지진을 살펴보면 바누아투와 뉴질랜드 지진 후에 일본 도보쿠 지역에서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으며 2011년 동일본대 지진 당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0월 2일에 바누아투에서 강진 발생 후에 도모쿠의 아우무리현에서 진도 5강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규슈의 가고시마 오이타, 효가나다, 그리고 분고수도와 이유나다 등의 지역에서 지진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더불어서 스와노세지마, 사쿠라지마, 마소산이 폭발을 하면서 규슈와 시코프 지역, 그리고 난카이트로프 지역에까지 안 좋은 시그널들이 보여지는 불길한 상황입니다. 최근 와카야마에서 10년 만에 진도 오약이 발생을 하였으며 시가현은 7년 만에 진도사가 발생을 하였고 이시가왈현은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신아와대 지진의 악몽이 있는 아와즈 섬에서도 2년 만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누아투 주변에 6번의 강진 이부에 너무 조용한 코쿠시마 바다가 오히려 불길해 보입니다. 코쿠시마 강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시가와현의 최근 2번의 연속 지진은 15년 동안 2번밖에 없었던 지역입니다. 최근 무감 지진도 이시가와 주변에서 증가하고 있으니 코쿠이, 기후, 이시가와, 니가타 지역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4일 일요일은 오전 4시 55분 아우무리현 동조가 바다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있었으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지진이 오전 4시 55분 이후로 아직까지 없다는 것은 매우 불길한 시그널입니다. 시코프의 도쿠시마에서 23일 토요일 아침에 서쪽 하늘에서 이상한 구름층들이 있었으며 이시가와현에서 땅울림이 있은 후에 진도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조현상들은 동일본대 지진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끼 모양의 구름층들이 보았던 적이 있었으므로 무조건 비과학적이라고 무시하는 것보다는 참고 정도는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물론 과학적이지는 않은 주장들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